안녕하세요. 쾌니입니다. 동사표 첨삭을 좀 해볼 건데요. 시간 많이 걸릴 거고 그리고 힘든 일이에요. 저한테도.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저한테는 관건이긴 한데 잘 따라주면 좋겠습니다. I love my family라는 기본 문장을 가지고 만들어봤어요. 그죠?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씩 보겠습니다. I loved my family. 잘했고요. I will love my family. 근데 이만큼의 공백을 굳이 여기다 띄고 할 필요가 있었을까?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칸 잘 쓰면은 이렇게 막 꼬깃꼬깃 쓰지 않고 잘 쓸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I love my family라고 되어있는데 여기까지는 잘했어요. 이건 잘했는데 love가 아니라 loving이죠. love에다가 ing가 붙어야죠. I am loving my family 이렇게 되겠죠? 그 다음에 I do not love my family. I do not love my family. I will not love my family. I am not loving이 되겠죠? 또한 마찬가지로. 저거 대문자로 굳이 쓸 필요 없습니다. 소문자. L-O-V 한 다음에 I-N-G 하면 되고요. 그 다음에 do I love my family인데 이것도 처음 글자는 무조건 대문자로 쓰고 물음표가 빠졌죠. 끝에. 이것도 do I love my family. loved라고 되어있는데 loved가 아니에요. love입니다. 아, do로 썼네. did이 되어야죠. 이거는. 왜냐면 과거니까. 여기 did 있잖아요. 그죠? 이렇게 되는 거고. did I love my family? 하고 물음표 들어가야 되고. will I not? not 왜 들어가요? not 필요 없으니까 빼야죠. not 빼고. will I love my가 빠졌죠. 여기에서.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. 이만큼에. 하다보면 느끼게 될 거예요.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이 자기가 했던 숙제를 다시 보면은 이걸 왜 못했지? 라는 생각 금방 하게 될 겁니다. 그 다음. am I love my family? 이렇게 되어있는데 am I까지는 맞아요. 그리고 이것도 대문자로 써야겠죠. am I loving?입니다. my family? 하고 물음표 들어가야 되고. 자, 여기에서 이제 주어는 그대로 보죠. I. may.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. have나 has인데 I am 맞는 거는 have예요. 그래서 I have. 그 다음에 동사의 3단 변화. 이게 필요한 거죠. loved가 필요한 거예요. I have loved. my family.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가는 건 아마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. 어떻게 하는지. 그건 오늘부터 잘 하면 됩니다. 일일이 다 고쳐주진 않아요. 그 다음. I am kind. 나는 친절하다라는 문장 썼고. I am kinding이라고 되어있는데 과거잖아요. 과거 시제인데 뭘 쓸지를 몰랐다는 거죠. 이거는 다 정해져있기 때문에 일부러 여기다가 안 써준 건데. 어떻게 되냐. m의 과거형은 was예요. was의 과거 분사형은 been입니다. 비동사는 다 been으로 끝나죠. 이거를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. I am kinding이 아니라 I was kind겠죠. 이렇게 되겠죠. 그 다음에 미래 시제는 I will 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 거기까지는 못했네. 이것도 잘. 괜찮아요. 하다보면 다 맞춰집니다. I will 그 다음에 동사의 원형인 비동사니까 be가 들어가고 be 그 다음에 kind가 들어가죠. 이렇게 된 거예요. 현재 진행형은 I에다가 I에 맞는 비동사 m을 넣고 동사 원형 be에다가 ing를 넣고 I am being kind가 들어가죠.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시제는 I에다가 맞는 have나 has 중에 하나 have를 넣고 I have 그 다음에 동사 3단 변화의 세 번째 형태인 been을 넣고 I have been kind 이렇게 하면 됩니다. 그리고 이쪽 옆쪽으로 쭉 펴는 거는 본인이 할 수 있을 거예요. 첫 번째 문장 완성을 못하는 거지 그 나머지 것들이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. I am not kind. am I kind. 잘했죠. 이렇게 하면 돼요. 다만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쓴다. 여기도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본인이 알 겁니다. 처음 문장들만 보면 잘 알 수 있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 정말 많다. 근데 어제보다 나아졌다. 그리고 오늘은 또 어제보다 나아질 것이다. 이것만 명심하면 됩니다. 조금씩 조금씩 잡아가는 거예요.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. 멈추지만 말고 계속 그저 해나갈 것 그거면 됩니다. 케인이었습니다.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.